안녕하세요.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온라인 질문하는데 보면은 선생님 제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나요. 이런 식의 질문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요. 1년 내내 있습니다. 즉, 작년 12월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평,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모평이 언제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평 지나고 나서도 그런 질문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반학 때 심지어는 9월,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10월 중순 정도에 수능 전에 시험 보는 학교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9월 말이란 10월 초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딱 선을 그어줄게. 일단은 수험생들의 논술 시작 시기를 보면은 대신 이거는 선생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 거야. 그런데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야. 그래서 1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의 수를 대략 1로 보잖아. 한 명이란 얘기는 아니야. 1로 봤을 때. 상대적인 비율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3월, 4월에 시작하는 친구들도요. 비슷해. 1. 물론 이제 이때 가는 친구들 중에 일부는 포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꾸준히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 자, 그다음에 5월, 6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 그래서 이때 이게 한 2 정도 돼. 그러면 이제 누적적으로 봐야 돼. 누적적으로 봐야 돼. 왜냐하면 기존 친구들은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7월, 8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여기 앞선 친구들만큼의 수 정도가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4에서 한 5 정도, 이 정도. 오케이.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쓰지는 않았지만 9월에 시작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9월에 계속하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9월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일부 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에 시작하는 그 커리큘럼이 9월까지 이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그 커리큘럼이 이제 중간중간에 끊어지잖아. 그치?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들어와서 어쨌든 버티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가 힘드니까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쓰지는 않았지만요. 9월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파이널 근처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이제 파이널은 둘로 나눠지지. 수능 전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능 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능 전에 어떻게 시험 볼지 예측하기가 좀 힘들긴 해. 오케이.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자 근데 이때 시작하는 친구들도요.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측정하기는 뭐해. 뭐해. 왜 그러냐면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냥 반을 많이 못 깔아. 반이 많이 못 깔았는데 그 반들이 다 마감이란 말이야. 그럼 마감이 되면 더 올 수 있는 애들이 못 와.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이거 기준으로 따졌을 때 거기서 숫자를 말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보통 이때는 마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때 오는 친구들 수를 놓으면 올만한 애들은 다 왔구나.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이기 때문에 올 친구들도 어쨌든 수업을 못 듣는 경우도 생깁니까.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때도 거의 이거 합한 것만큼 정도의 수들이 한 7에서 8 뭐 이 정도 시작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 꽤 많아.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요 수능을 완성하고 나서 논술 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결론만 얘기할게. 결론만 얘기할게. 수능 완성을 못해. 수능 완성. 그럼 수능 전날에는 수능 완성이 될 것 같아. 완성이 기준이 뭔데. 예를 들어서 수능 만점 받는 친구들이 완성했다고 치면은 1년에 10여 명밖에 안 나오잖아. 얘네들은 조화롭게 조화롭게 여기서 좋아하는 1대 1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당연히 수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보통 8, 9 얘기해. 8, 9 얘기하고 이제 논술 대비는 한 1 정도. 1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조화롭게 병행하는 거야. 병행. 자 그렇다면 이런 상대적인 수를 놓고 봤을 때 누적도 적어줄까? 오케이. 자 누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1이었다고 치면 이제 여기는 2가 되는 거지. 그치. 누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는 이제 4.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네. 그치.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8, 9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면 이제 16 이렇게 되는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거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물론 선생님이 초반에도 캐스트에서 얘기했지만 빨리 시작하는 게 그래서 유리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뒤로 가면 어? 나 논술도 대비해야 되는데 원서도 썼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긴 와. 근데 이렇게 오면 이때 왔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때 늦게 시작할수록 부담이 굉장히 커. 일단 첫째 앞선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잘한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봤을 때야. 왜냐하면 논술이란 것도 개인차가 있고 수학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시작할 때 정수차가 나아. 뭐 그치. 그런 개인차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뒤에 오면은 일단은 앞선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잘한단 말이야. 비슷한 실력의 애가 있었다면 나보다 잘하는 게 높다고. 왜? 빠르게 시작하고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못한다는 거에 대한 힘적인 부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심적인 부담. 이것도 무시 못해.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부담. 그럼 난 따라잡겠어. 그러면은 이때 투자했던 시간을 여기서 투자하려면 그치. 두 배 이상 써야 된다고. 근데 두 배 이상은 못 써. 사실은 현실적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뒤로 가면 갈 수가 어때? 뭐 수능 이유는 좀 별개이긴 하지만 어쨌든 논술 시험이 가까워 오면요. 수능도 가까워 온다야. 그러면 이제 수능의 약점들도 이제 점점 노출되면서 하나 이거 어디 감옥을 더 보완해야 되는데 시간 더 확보야 되는데 근데 논술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완전히 그치. 멘붕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준비하면서도. 오케이. 그래서 늦게 준비할수록 부담이 큰 건 맞아.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4월이란 말이야.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4월이야. 업로드는 조금 시간차가 걸릴 수 있겠지만 샘은 4월 초에 찍고 있거든. 그렇다면 4월이라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 빨리 시작한 거야. 근데 지금도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야. 고민하지 마. 물론 그 공부할 때는 자기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가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고민만 하고 결국 실천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이제 빠르게 시작할수록 유리하긴 하지만 개인의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수학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수학은 어느 정도 좀 다 더 다져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6월 정도로 미룰래요. 뭐 나쁘지 않아. 본인의 계획하에 그렇게 되는 거라면.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되는데 당장 또 하지는 못하고 또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자, 고민이 고민이 의미 있는 자기의 그 행동의 결과로 나오면 가치 있는 고민이 되는 거야. 그 고민의 시간조차도. 하지만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고민의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야. 잘 생각해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보통 미니몸으로 잡는 건 이거야. 1학기는 시작해라. 1학기에는. 1학기에 시작을 한다면 물론 이제 정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늦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야. 오케이. 그러면 7월은 8월은 늦나요? 7월에 시작했다. 늦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더 부담이 늘어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수능 후에는 뭐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해. 그건 수능도 말리진 않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수능 전 같은 경우에는 들러리가 될 확률이 높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 선생님 뭐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은 뭐 수능 전에 시험 보는데 뭐 한 달 정도 준비하고 나서 합격했어요. 그럼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야. 굉장히 수학에 대한 실력이 좋았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어. 드물어. 근데 본인이 그런 선배처럼 실력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치. 그건 수능 점수나 내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경험한 친구들은 알 거야. 뭔가 수능하고 내신하고는 좀 다르더라. 오케이. 자, 왜 그건 이렇게 빠르게 시작해야 되는 게 필요하냐면은 해야 될 게 은근히 많아서야. 시간 투자는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거는 다른 퀘스트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자세히 얘기 안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 나겠지만 5%에서 15% 동부 시간에 이 정도를 투자한단 말이야.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논술도요. 논술 관련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선생님, 그러면 교과외를 배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야. 교과외는 못 내. 하지만 교과 내라 하더라도요. 수능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내신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방식과 논술은 또 증명문제 같은 것도 잘 나온단 말이야. 정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 같은 경우에 시험범에 들어간다고 자연계. 그치? 시험범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 그렇게 열심히 안 하지. 그런데 논술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 귀납법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수학적 귀납법도 또 유형을 나눠서 또 연습을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수학적 귀납법이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라는 거는 문제로서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관련 이론이야. 배워야 되겠지. 오케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과 훈련도 중요한 거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지원 대학에 대한 분석도 또 들어가야 돼. 물론 이거는 상반기나 중반기에 더 많이 하겠지. 하반기에도 하긴 하겠지만 이때 특히 이런 걸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물론 이제 경험과 훈련은 보편적인 경험 여러 유형에 대한 왜냐하면 여러 학교를 쓴 친구들이 많으니까 여러 유형에 대한 경험과 훈련도 있고 지원 대학 목표 대학에 대한 경험과 훈련도 있어. 그치?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야.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반기 하반기에 많이 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답안 작성 훈련 답안 작성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 해본 사람이 어 이거 잠깐만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려면 만만치 않게 훈련을 좀 해야 되겠는데 충각이 든다고. 그냥 막연하게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끝내라고 얘기한다. 왜냐면 이거를 하반기에 하고 있으면 결국 뭐야?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시기별로 자기가 집중해서 더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케이. 물론 나중에 이론상으로는 나중에 다 몰아서 할 수 있어. 근데 하루에 그러면 수리논술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내내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빠르게 시작하는 삶이 유리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고민하는 건 좋아. 오케이. 고민하는 건 좋은데 그 고민이 너무 압박으로 오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상반기에 그냥 딱 선거주는 거야. 상반기에 시작하는 친구들은요. 절대 늦은 거 아니야. 늦은 거 아니야. 대신 본인이 수학 실력이 낮다면 빠르게 시작할수록 유리한 건 맞아. 오케이. 그래서 뭐 무조건 오늘 당장 시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 논술을 내가 전형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오케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계획에 큰 지장이 없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계획에 맞게 시작은 하되 그 계획을 짤 때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수능 완성된 다음에 논술을 하겠다.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수능 완성은요. 안 됩니다. 그냥 병행하는 거야. 최대한 수능 완성은 가깝게 가는 거지.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일단은 고민의 시간을 갖긴 갔대. 너무 길게 갖지는 마시고요. 자 고민했다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 결정했다면요. 실천입니다. 실천이야. 거기다 이제 끈기 있게 그걸 밀고 나가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고민의 시간을 갖긴 갔대 좀 짧게 가져서 여러분들이 너무 늦지 않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거 캐스트 보는 친구들 같은 영상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9월 10월에 선생님 지금 한번 늦나요. 묻지 마. 늦었어. 늦었단 말이야. 그때는 저는 수학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빨리 시작했다면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건 좋지만요. 의미 있는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했으면 결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수론수론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했어. 아 그럼 쳐다보지 마. 괜찮으니까 쳐다보지 마. 그럼 이제 그때 정시라든지 학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기가 집중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질문 게시판에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는데 늦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학 때 시작하면 늦지 않아. 대신 이제 본인이 계획을 잘 조정을 해서 물론 어려운 시기인 거 알아.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근데 거꾸로 얘기할게. 지금 이 여러분들 공부해보니까 어때? 집에서 살펴보니까 잘 안되지. 거꾸로 얘기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 즉 본인이 잘 계획을 조정해서 꼭 수리논술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잘 계획을 조절해서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면 소위 여러분들 표현대로 따지면 치고 나갈 수 있는 시기야. 앞서 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짜서 꾸준하게 빌고 나가서 좋은 성과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